그래서 서윤희는 2회 22일이 오케이 봄이에요 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It is spring 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Spring 어떻게 했어요? It is spring 봄입니다 그러면 봄 다음 여름이니까 만약에 여름이 왔으면 여름입니다 Summer 쓰는 뭐? 그 다음 It is summer 가을입니다 It is autumn It is autumn It is autumn 해도 되고 뭐라고 해도 돼요? It is fog 이러면 되죠 오케이 그 다음엔 겨울이죠 겨울입니다 하고 싶으면 아이고 없네요 오케이 겨울입니다 하고 싶으면 It is winter 자 그 다음 덥지는 않지만 바람이 불어요 그렇죠 It is not hot but it is windy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종류의 문장 중에서 비동사죠 만약에 덥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덥습니다 It is hot 덥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이거 어떻게 줄여 쓰더라 그렇죠 It isn't hot 이렇게 했고 hot의 뜻은 뜨거운 더운 무슨 시 그렇죠 어떤 시니까 어떻다 하려고 비동사가 나왔죠 그러면 windy의 뜻은 뭐겠어요 그렇죠 바람이 부는 windy day 한번 했어요 windy day 그렇죠 어떤 하루 그렇죠 windy도 마찬가지 어떤 시죠 그러니까 바람분다라는 표현할때 비동사가 계속 사용된다는 거 우리가 다 배웠던 거 이렇게 문장에 나오죠 It is not hot but it is windy 그러면 덥니? 라고 묻고 싶다면 덥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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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하고 cold cold 뜻은 뭐예요? 추운 무슨 시예요? 그렇죠 얘들 다 지금 선생님이 표시하는 거 다 어떤 시니까 뭐랑 같이 문장 만들고 있다 비이동사랑 같이 문장 만들고 있고 hot하고 cold는 무슨 말관계? 반대말 관계죠 그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it is not cold it is not cold but it is windy 그 다음 다음 표현들은 누가 뭘 하는 중이다 입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낚시하는 중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my father is fishing 그러면 fish의 뜻은 뭐예요? 라는 뜻도 있고 그렇죠 낚시하다 라는 뜻도 있고 여기선 낚시하다 라는 뜻에서 바뀐 거예요 낚시하다 였으면 무슨 시였는데 거기다가 뭐 붙이니까 그래서 무슨 뜻이 됐다 낚시하는 중이 무슨 시 됐으니까 그렇죠 my father 앞만 길어봤자 그렇죠 he is fishing 그렇죠 자 그러면 너의 아빠는 뭐하는 중이니 what is your father doing 이라고 물어봤죠 그렇죠 너의 아버지 뭐하시니 그랬더니 그는 낚시하고 있어요 he is fishing 좋습니다 what is he doing he is fishing 계속해서 다음 표현도 계속해서 뭐 뭐 하는 중입니다 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의 아빠가 조깅하는 중입니다 my father is jogging my father is jogging my father is jogging 조깅할 때 쥐 두 번 써야 되는 거 잘 했고요 그 다음에 나는 걸어서 여행하는 중이에요 그렇죠 I am hiking 어떻게 써요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너 뭐하는 중이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겠죠 너 뭐하는 중이니 what 너 뭐하고 있니 나 걸어서 여행다니는 중이야 I am hiking 나 걸어서 여행다니는 중이 아니야 I am not hiking 그 다음에 나는 수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뭐해요 그렇죠 I am swimming 스위밍 어떻게 써요 Okay I am swimming 시우 시우밍 있네 수 올밍 수올밍 스위밍 쓸밍 위를 봐 스웨밍 스펠링이 좀 어려운 모양이죠? 시험은 단척도요 스펠링 틀린 거 없고 다 맞았네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스웨밍 스펠링 주의해주세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메리 굿